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가수 이찬호님 소식입니다. 이찬호님, 오늘 행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 개인기업 행사인데요. 바로 대기업 삼성화재입니다. 2만 명의 RC님과 도입 에너지를 가득 채울 두 번째 막이 열립니다. 삼성화재 리쿠르팅 콘서트입니다. 우리 더 흥나게 영탁님과 이찬호님, 박지연님이 출연합니다. 더 감미롭게 성시경님, 멜로망스님, 거미님이 출연합니다. 더 시원하게 이재호님, 박미경님, 터보님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손에 손잡고 7월 17일 오늘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시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는 공연장 입장 시작이고요. 오후 1시부터 2시 45분까지는 1부 박미경, 영탁, 거미, 그리고 2시 45분부터 3시 55분까지는 2부 터보, 박지연, 멜로망스 3부는 3시 55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이찬호님, 이재호님, 성시경님 아마 이찬호님이 3부에 엔딩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탁님이 1부에 엔딩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순서대로 한다면 박미경, 영탁, 거미, 또 2부는 터보, 박지연, 멜로망스 3부는 이찬호, 이재호, 성시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찬호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채널 한 끗 차이입니다. 이 채널 한 끗 차이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